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만 항상 즐겁습니다. 통근 버스를 타고요. 통근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. 통근 버스 안에서 TV 도 보고요. 이렇게 공항으로 가서 이제 수속을 밟기 위해서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집에 가는 날은 항상 설레이죠. 비행기 안에 손님들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. 코로나 무섭지 않죠. 집에 가는데 이제 슬슬 이륙을 합니다. 우리의 셀트리온 주가도 이렇게 이륙해서 고공비행을 하겠죠. 하늘 위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밖을 보면 이렇게 평온합니다. 셀트리온도 신국가를 돌파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.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. 이제 첫 번째 지하철을 타고요. 집으로 향합니다. 두 번째 지하철을 타고요. 이 두 번째 지하철은 시작점이라서 다행히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버스 비행기 두 번의 지하철을 거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탑니다. 집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멀고 험난해도 행복합니다. 전 셀트리온과 가는 길이 멀어도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확실히 믿어서 행복합니다.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. 안녕 고맙습니다.